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민입니다 오늘 메뉴가 밀크 초콜릿이랑 깃깃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맥놈 클래식 팔러서 먹으러 온 노틀러랑 호시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ㅌㅅㅂ 으ㅌㅌㅌ 어흥 으ㅌㅌㅌ 으ㅌㅌㅌ 으ㅌ 으ㅌㅌ 바삭바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볼 설탕 아삭아삭 치즈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매콤해요 아삭아삭 고춧가루 매콤해요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고구마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이 초콜릿이 엄청 달지 않아요 달달한 거 많이 안 먹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o 바로 이 초콜릿이 엄청 달지 않아요 너무 맛있게 해야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콜릿을 만드는 맛은 흑잇이 이루어져 있어요 매운소스 매콤달콤달콤 청양고추 아삭아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